채널 이름이 뭐예요? 렛츠고 이준입니다 율동이랑 같이 해줘야죠 렛츠고 이준 오늘은 어떤 걸 하실 건가요? 오늘은 0 정도로 캠핑을 갈 거예요 처음이신가요? 네 유튜브는 처음이에요 유튜브 처음 하는데 캠핑으로 해갖고 주제로 처음 찍는 거예요? 네 그러면 캠핑에 가서 어떤 걸 하실 건가요? 텐트 치는 거랑 일단은 텐트 치는 거 연습하러 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캠핑 치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올 거 같아요 잘하면 잘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?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가서 한번 해볼까요? 네 렛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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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다 해줘야 돼